오늘은 스쿼트와 벤치프레스 이렇게 두 가지 진행을 했습니다 스쿼트는 오늘은 세 번씩 훈련을 진행했고 느낌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 다섯 번씩 채우는 것과 세 번씩 채우는 것 이거는 종목마다 설정하는 게 다르고 뭐가 낫다 뭐가 별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개수가 적어질수록 저는 채워 나가는 데는 세 번까지가 가장 적은 숫자라고 생각하는데 또 세 번이 굉장히 좋은 채우기 좋은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 같은 경우에 하이바 스쿼트를 예로 들면은 다섯 번씩 채워 나갈 때는 그냥 근력만 힘든 게 아니라 뭔가 모른 개수를 많이 해갈 때 그 뭔가 모른 힘든 느낌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애매한데 순수한 근력의 피로도를 떠나서 신진대사의 힘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세 번은 좀 더 순수하게 근력에만 그리고 테크닉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하이바 스쿼트로 봤을 때 그렇다고 다섯 번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훈련하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다섯 번으로 채워 나갈지 세 번으로 채워 나갈지 결정을 하면 되고 또 다섯 번씩 채우는 것도 잘 섞어서 쓰면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 번씩 쌓아 나가면서 세트 초반에서 세트 후반으로 갔을 때 점점 이 테크닉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자세적인 면이 점점 좋아지는 걸 느꼈고 보갑을 잡는 것도 세트 초반에는 강하게 잡으려고 내가 의식해서 했다면 세트 후반에는 정말 별 신경 안 쓰고 자연스럽게 몸통이 잡히면서 바벨도 굉장히 가볍게 느껴졌고 앉는 것도 전혀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80으로 세 번씩 훈련을 진행했고 그래서 아주 느낌이 좋게 스쿼트를 진행했습니다 흔히들 역도 선수들이 중심이 빠진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빠지지 않게 앉는 느낌 그러니까 빠지지 않게 앉으려고 하니까 중량감이 더 가볍게 느껴지고 다시 튕겨져 올라오기가 좋았습니다 빠진다는 게 뭐냐면 앉다가 내 몸의 중심이 너무 엉덩이가 뒤로 가버린다던가 뭐 이런 느낌입니다 중심을 잡고 그대로 앉았다가 스프링처럼 그대로 튕겨져 올라와야 되는데 중심이 빠져버리면 신장 반사도 약간 흔들리는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중심이 빠지지 않게 스쿼트를 하려고 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아이바 스쿼트 스타일에서는 한번 적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느낌이 좋아서 계속 이렇게 세 번씩 잘 쌓아서 조만간에는 언젠가는 200으로 세 번씩 한 7세트 채운 날이 금방 오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심히 운동을 진행하면서 그렇게 만들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체중을 체중이 느는 것 자체를 크게 신경을 안 쓰고 하고 있는데 저는 체지방이 너무 오르는 것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적당하게 체중 관리하면서 계속 올라갈 수 있게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너무 살리지 않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매크로를 맞춰서 먹어야 됩니다 이게 귀찮고 내가 신경 쓸 게 많지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훈련 이외에 회복하는데 필요한 요소들 그런 부분에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먹는 것 중에 가장 쉽게 컨트롤하는 방법은 매크로를 맞춰 먹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도 신경을 써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 제가 매크로를 맞춰 먹는 방법은 조만간에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템포 벤치를 진행한 이유는 피로도를 너무 높이지 않으면서 벤치를 벤치 패턴 연습을 하기 위해서 진행한 것도 있습니다 내리면서 타이트함이 풀리지 않게 그리고 힘의 전환 내렸다가 다시 미는 구간에서 힘이 새어나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아까 스쿼트 중심이 빠지지 않게 앉았다가 일어난 것처럼 벤치프레스도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내렸다가 다시 밀려고 노력을 했고 약간은 연습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피로도 관리인 목적이 가장 컸습니다 어느 정도 고중량에서는 또 고중량에 대한 노출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디테일한 자세 연습 같은 경우 전혀 깨우치지 못했다고 한다면 템포 벤치를 하면 그러니까 템포 운동들을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변형 운동을 피로도 관리와 자세 점검 자세 연습 이런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는 훈련을 굉장히 제가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단순하게 진행을 하는 편이고 그게 저한테도 맞고 제가 코칭해드리는 온라인 코칭해드리는 분들에게도 다 잘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반증으로 제 수행 능력도 아주 조금씩이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갔을 때 계속 올라가는 거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고 천천히 가더라도 조금씩 이라도 올라가는게 결국에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한 번에 막 10kg 20kg 늘길 바랬는데 지금은 조금이라도 늘게 된다면 굉장히 감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들보다 유전적으로 뛰어난게 없기 때문에 어느정도 유전적인 한계 많이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 실력으로 잘 쌓아야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심히 지금처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정도 올라가는게 저를 보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고 많은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연구하면서 훈련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